봄이 되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 공기도 상쾌한데요. 오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낮 동안 뿌연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대기의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저녁 퇴근 시간대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밤까지 20mm에서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저기압인데요. 저기압대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에 근접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특히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돌풍이 불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부와 남부지역은 내일 아침이면 비가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밤이면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와 남부지역은 12도, 동부는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보다 4도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까지 잔잔하게 일겠고요. 저녁부터 제주도 해상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륙 곳곳에는 현재 방무가 낀 가운데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길 악기상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시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륙으로 이동하시는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후 이번 주말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